안녕하세요 모넥스입니다 오늘은 초보자 분들이 그림 그릴 때 알아두면 좋은 점에 대해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강요하는 게 아니니까 오해하지는 마세요 도움이 될 것들만 사용해 주세요 일단 초보자 분들은 처음부터 잘 그려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것들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처음에는 못 그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천천히 정성을 쏟아서 하나씩 그리는 게 중요해요 귀찮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루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확하게 천천히 할수록 실력은 무조건 쌓일 거예요 빨리 그린다고 해서 잘 그리는 게 아니에요 선 하나를 사용하더라도 무의미한 선들이 없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그려야겠죠 그리고 다른 재료들을 배우기 전에 연필로 그리는 방법부터 먼저 배워 보세요 어디가 어둡고 밝은지 묘사는 어떻게 하는지 연필을 사용해서 기본을 먼저 쌓아 보세요 기본을 다 알아야 여러 가지 재료들로 응용해서 그릴 수가 있어요 잘 그리는 사람들은 어떤 재료를 사용해도 다 잘 그릴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어떻게 그리는지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으니까요 사람이든 사물이든 원하는 것들을 탐구하고 이해하고 그려보세요 완벽하게 이해를 하셨다면 어떤 재료를 사용해도 재밌게 잘 그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억지로 그리지 마세요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의미가 없어요 특히나 그림을 시작하는 초보자 분들이라면 더욱더 재밌게 시작을 해야겠죠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억지로 하면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은 천천히 하나씩 배운다는 생각으로 그려보세요 학습의 즐거움을 배우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부분부터는 빠르게 스킵하지 않을 테니까 보시고 따라해 보세요 중간중간 팁들도 설명해 드릴 테니 많이 배워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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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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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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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k.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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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